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, 좀 조용히 하라고. 아, 저 소리야. 조용히 했잖아. 왜 그러는 거야, 왜? 지금 띡, 띡 소리 났거든. 하지 말라고. 되게 예민해진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가만히 있었어. 좀 쉬지 말란 말이야. 미쳤냐, 무슨 숨을. 아니, 숨을 쉬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쉬어야지 왜. 내가 언제 하하했어. 들리잖아, 진짜. 아, 진짜 이상하네, 진짜. 그거 집중을 안 하고 있단 얘기야. 집중을 하면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. 아, 조용히 해. 왜, 왜. 아, 왜. 나 왔다 갔다 해, 진짜. 예민하게. 나 예민한 사람이잖아. 배수를 중단한다. 선박 출동 시 조치 않는 것은. 안는 것은. 안는 것은. 아, 진짜 시끄러워. 아, 진짜 조용히 하라고 몇 번 말했어, 진짜. 갖고 가서 마시라고. 알았어, 알았어. 아이, 진짜, 진짜. 인구하잖아, 시험생이잖아. 수험생, 수험생. 아, 진짜 몇 번을 말해. 수상, 인구 구조의 우선순위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물 밖에서 즉시 구조한다. 먼저 올바른 것은 구조한다. 아이, 아이. 전혀. 왜 마시맥 됐어요, 오빠. 아니, 왜 그래, 왜. 진짜 왜 먹지. 조용히 먹으라고. 병원 이송, 병원 이송. 상황, 상황. 어떤 방법? 상황, 물. 간접, 간접직. 물, 물, 물. 간접직. 직접 구조한다. 어머, 녹여드셔. 저 혀. 아, 좀 조용히 먹어. 저것도 드릴게요. 아, 좀 조용히 먹어. 쟤에 대한 조용히 먹는 거야. 먹지 말라고 그래, 그러면. 먹지 마. 이런 씨. 이거지 마. 두툼은 상대밀다.